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2019년 12월 3일 화요일 방송입니다. 지출에 맞춰서 세금을 거두어 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세금 철학은 앞으로 국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을 받게 될 것으로 봅니다. 이미 원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집권기간 내내 더욱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원성 동안 더욱더 강하게 분출할 것으로 봅니다. 세금으로서는 가장 만만한 것이 부동산이고 그 다음으로 만만한 것이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과중한 부담에 시달리게 될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집권 세력은 표를 사는데 세금을 투입해서 표를 사는데 필요한 재원은 어떻게든 부동산과 정액 봉급자들에게서 연출하는 데 회란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도 봉급생활자의 경우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극복해 올리는 것은 집권 세력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의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득표에 도움이 되는 세금 수입을 확보하는 데 크게 이익이 됩니다. 둘째, 부동산을 가진 사람들, 즉 소수의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은근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진 사람들에 대한 중과세로 정의와 공정의 수행자, 사도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선전선동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효과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더욱더 중과세 정책으로 나갈 것으로 봅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와 집권 세력들은 다수의 질투와 시기심의 제도화, 정책화 작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그 추세 또한 더욱더 힘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현장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보유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일주책자들을 중심으로 집 한 채 달랑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죄인이냐라는 원성이 덜 끓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내년도 공시지가를 70%만 맞추더라도 서울 시내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 제법 가격이 나가는 사람들의 종합부동산 소득세 부담은 법정 한도인 전년 대비 50% 정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문정부가 들어선 다음에 공시가격은 25.6%로 올렸습니다. 이 정도에도 종합부동산 소득세 부담 때문에 아우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아파트의 경우는 전년 대비 대부분 50%의 종합부동산 소득세가 올라갈 것으로 봅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할지라도 세금 부담이 1년 사이에 50%에 뛰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올해만 하더라도 지난 20일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은퇴자들은 물론이고 급등한 종부세 부담 때문에 불만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12월 2일자 매일경제는 은퇴한 한 분의 울분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부동산 임대료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는 김모씨 68세입니다. 서울 마파구의 아파트 한 채 반월세입니다. 강북의 다가구 단독주택 한 채 월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소득세로 620만원을 납부했습니다. 여기에다가 재산세가 500만원입니다. 합쳐서 천만원이 넘는 돈을 부동산세금으로 냈습니다. 김씨는 이렇게 울분을 토로합니다. 연간 월세 소득으로 약 1400만원을 받는데 재산세와 종부세를 내고 나니까 손에 쥐는 소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정부를 성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국민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정부의 신념은 거대정부와 큰정부입니다. 따라서 정책기조는 정부가 많이 거둬서 정부가 많이 쓴다는 그런 정책노선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출에 맞춰서 필요하면 얼마든지 세금을 부과해서 세금을 확보하겠다. 이것이 바로 문정부의 정책기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치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는 신념을 확고하게 가진 정부가 문정부입니다. 전형적인 좌파정부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가 더 많은 재원을 사용하면 할수록 경제는 더욱더 침체일로를 걸어가게 될 것으로 봅니다.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세금 수입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더 문정부는 이런 과정을 걸어갈 것으로 봅니다. 중과세, 저성장, 재원 확보의 필요성, 중과세, 또 저성장. 이런 악순환의 덧세에 빠져들 것으로 봅니다. 현재 집권 세력이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한 계속해서 과세를 올리는 중과세 부담으로부터 국민들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의 낭비와 국채 증가 그리고 깊은 장기 불황의 수렁 속에 계속해서 한국이 던져지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봅니다. 정치 권력의 교체를 통해서 한국인들은 비정상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려놓는 일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단언할 수가 있습니다. 중과세 정책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저성장 군례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그 저성장 상태가 현재와 같은 그런 지출 폭증 상태와 맞물되는 분명히 경제위기 상황을 맞이할 것이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의 공병호TV